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은 여러분이 우리 수업의 내용만 가지고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온라인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수업은 PHP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만 담으려고 노력한 수업이에요 현실의 복잡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은 시궁창이거든요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 그대로 세상에 넣어놓으면 바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얘기는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보안적인 문제의 약 70% 정도 되는 것을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래서 보안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을 잡으셨다면 우리 수업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30%를 막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끝내면 안됩니다 아셨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제가 보안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챙겨드릴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 살펴볼 어떤 해킹의 사례는 cross-site-scripting 이라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xss라고 해요 자, submit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 웹사이트에다가 말하자면 스크립트 태그를 주입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더 복잡한 정의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보안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스크립트 태그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alert 바보 좀 귀엽죠? 좀 센 용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리고 submit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보가 떠요 자, 이 페이지에 방문해 볼게요 바보가 뜬단 말이에요 이건 좀 귀여운 거고 조금 더 심각한 거 자, 여기에다가 너무 작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현재 사용자를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로 보내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였더라 로케이션 href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물론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는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submit 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갈 수 없어요 자, 가자마자 아, 가자마자는 아니네요 이거 누를게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픈 튜토리얼스로 간단 말이죠 왜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비교적 악성이 아닌 것이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고도로 사용하면 굉장히 심각한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글을 지운다든지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매우 위험한 보안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하는 방법은 이걸 쓰는 거예요 php가 갖고 있는 함수 중에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방지하기 위한 함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서 new 파일을 해가지고 xss.php라는 파일을 만들고 자 여기서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php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echo script 이렇게 해서 alert 바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본 거랑 똑같이 돼요 바보가 나와요 바보.php가 아니라 xss.php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php 갖고 있는 함수 중에 html special characters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죠?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자동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special character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스크립트가 그대로 출력돼 버려요 오른쪽 클릭해서 page view source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왼쪽 꺽쇠는 html에서 태그죠 근데 그거를 왼쪽을 바라보는 꺽쇠를 html에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entity라고 하는데 그 특수한 약속으로 바꿔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는 더 이상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print.php로 가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출력되는 부분을 모두 주 여러분은 의심하셔야 돼요 철저히 불신하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변조할 수 있는 정보는 얘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불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둘 다 불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title 을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요 html special characters 로 얘를 감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title 로 얘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걸 클릭해 보면 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여기 본문이 제가 아직 본문을 안 했네요 print description 여기도 불신해야죠 html special character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쌉니다 지금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왔더니 음 제가 엉뚱한 데서 title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자, 이렇게 그러면 cross-site script로 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구동시키는 코드가 그냥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막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이렇게 html special characters 로 해버리면 예를 들면 이미지 태그라든지 줄바꿈이라든지 몇몇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php에서는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냐면 strip 태그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검색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써보세요 그걸 이용하시면 태그를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 태그들은 허용하도록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oss-site scripting 이라고 하는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아주 큰 위협을 차단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무조건 불신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